여러분은 바베큐를 좋아하시나요? 활활 타는 숯불 위에 여러가지 고기, 소시지, 채소, 꼬지, 새우나 조개 같은 해산물, 생선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구워 먹는 바베큐 상상만 해도 정말 맛있는데요 오늘은 수채화를 활용하여 빨간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맛있는 바베큐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도화지 2장, 수채화 용구, 검은색 매직, 가위, 풀입니다 도화지 1장은 숯불 표현, 다른 1장은 구워질 음식을 표현할 거예요 수채화 용구에 압시elles 1장, 수채화 용구, treat, 곧장科ocur화 용구 수채화 용구 수채화 용구 수채화 용구 수채화 용구 수채화 용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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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